하나, 둘, 셋! 자, 들어갑니다! 파인더 홉! 안녕하세요, 집시 다이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총을 쏘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매그넘, 700그레인이 파괴력이 제일 센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엉클 스티브 형님께서는 의견이 다르시죠? 다르죠, 왜냐하면 저는 샷건으로 쏘는 1oz 슬록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걸 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 쏘죠? 이제 파인애플 각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파괴력이 더 센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두 탄 다 최고로 좋은 화력으로 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500매그넘, 700그레인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긴 무섭죠? 판들일만 해. 자, 가겠습니다. 네. 귀! 아예 했죠? 포텍션 했죠? 하나,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둘, 셋! 우와! 우와! 파인애플! 아, 섬유질이 바로 타버리는구나! 네, 다 뭉개져버려요. 얘도 지금 보시면 다 뭉개져버려요. 대박이다. 아무튼 이렇게 반 동가리? 거의 세 동가리에 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옆에다 빼놓았어요. 이렇게 치워두고. 네. 두번째 파인애플. 두번째 파인애플. 두번째 파인애플.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세다고 말했던 12게이지. 원어운스 슬럭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따라 들어오시고. 자, 들어갑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 와우! 파인애플! 파인애플! 와우! 파인애플! 와우! 와우!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 결...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느 총이 센지. 저는 12게이지 샷건이었고요. 저는 700그레인, 500매그넘이었습니다. 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와우! 훨씬 더 세지? 네. 아, 그게 제일 안되네.